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한 후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한 후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한 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.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한 후 도대체 안 쳐! 중강점을 40초 정도 됩니다. 3분 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기 바랍니다. 이동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기 바랍니다. 책상 위를 정리정돈하기 바랍니다. 3분 후 이동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기 바랍니다. 1분 후 이동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기 바랍니다. 3분 후 이동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기 바랍니다. 즐거웠다 손! 인상위! 잘생각했습니다!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